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직였던 나에게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날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